충남아산 FC가 오는 3월 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의 올시즌 K리그2 개막전을 치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K리그2 정규라운드 경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시티 FC는 개막전 다음 달인 3월 2일 부천FC와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시즌 K리그2에는 모두 13개 팀이 참가해 팀당 36경기를 치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